투데이 팬테나 투데이 팬테나 이거 효리로고 이것도 효리로고 셀럽들이 하는 건 다 해보는 편 잼민이 신남? 한 번 안 Cong ㅋㅋㅋㅋㅋ 하나! 둘! 왼에!! 뭐지 야 이건 아냐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 자연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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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거 유튜브 갑자기 올라가서 너네 봐 애들이 보면 어떡해 아니 개떡이랑 타서? 애들 봐도 상관없어 그래서 뽀찌 좀 줘요? 땡 뽀찌 뽀찌 범인 숲에 때려 지금 매장에 토하고 간 XX 누구야? 미쳤어? 내가 꼭 잡고만다 과학수사대에서 토 담아 갔대요 근데 도대체 차는 언제 와? 차는지도 못해 아 이거 차 언제 와? 놀랐어 몰랐어 아까랑 다른 사람이 됐네? 안녕, 여자들! 사과 같은 사람 사과 함께 보러 간다 그래서 이렇게 꾸몄어? 꾸몄다 생각해? 아니, 꾸안꾸 나 존나, 그냥 꾹꾹꾹! 꾹꾹꾹! 쟤 오늘 좀 열심히 다 이따 또 힘들다고 먼저 잘 사고 지볼 가기 전에 내려서 걸어다닐 거예요 와병! 힛힛! 트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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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주치? 개이뻐 여기 너무 이쁜데? 미담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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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너? 새우먹고 봐 빠져있어요 독도새우 먹어봤어? 독도새우는 먹어봤어 존나 맛있더라 미담좌 맛있다 장점을 빨리 먹어 미담좌 미담좌 이게 먹을까? 요새는 메뉴 디테일 여기 있는 스위치 칠리소스 타이소스 예 여기로 가면 망고 파는 데가 있대요 아 진짜? 예 망고 사다 망고의 진식이야 망고? 1K로의 백사이즈는 3개 작은 사이즈는 4개 고마워 고마워 드디어 샀다 베이비 얼굴이 닮아 깔깔깔깔깔 깔깔깔깔 베빛 삐사 펠빛? 과연 그녀의 헤나는 성공적일 것일까 성공했으면 좋겠어 레게머리 어울려 어울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머리 어떻게 찍히고 있냐 어? 히스 티처 아 저세계 사람들 나 선생님 거 다 알래 응 원래 헤나 맨손에 하는데 바이드라인 잡은 거 처음 봐요 저녁 프리스타일로 했었어요 여기는 베리스 그릴 옆쪽에 골든스토어 옆이고 메트로뱅크 ATM기 옆에 있습니다 와 땡큐 잘했다 근데 네 잘했어요 처음에 볼펜으로 긁는 거 보고 헐 진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완전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네 이렇게 연장을 할까봐요 어 헛드름 오스카리사마 되시다 망국 어 미안한데 혁주야 너 저거 좀 갖다 줄래? 정말? 왜 저래 음 셔 이 셔 심각인 것 같아 네 음 아 웃겨 음 음 연장 으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오늘 5일차야? 흐흐흑 망했다 야외에서 먹으니까 기분이 가죽네 렛츠고 오 오게인 오늘 사람이 역대급 바람 오늘 사람이 역대급 바람 모래가 따가울 정도로 오늘 사람이 역대급 바람 모래가 따가울 정도로 아 아 아 아 보라카이 어메이징 쇼 보래 원래 뭘 했나보다 여기서 아 아 안 찍는다 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찍은 지젤 안녕하세요 아 렛츠고 렛츠고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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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맛있어 보이던 이곳이 스피트 아웃 맛있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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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고리 제일 유명한데 또 없어 아 왜 진짜 밥을 왜 쓰려고 하는데 안 쓰냐 재리만망 이것도 이렇게 됐다 그치 응 에이 에이 아이스크림도 바나나같은데? 맛있어 아이스크림도 바나나같은데? 동지현이 뭐해요? 떡네 과일 땡큐 냄새 맡아봐 아니 여기서도 나는데? 냉장고 배추 냄새 바나나 안 먹을래 바리오빠 좋아했듯 바나나로 이까지만 먹는 거 맞아요 나 못 먹게 야 너 숟가락에 있는 거 빨리 다 빨아먹고 이거 먹어라 나는 여기서 좀 살까? 나이클 나이클림도 바나나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요? 나이클림도 바나나 뭐 이제 정성스러운 선물로 줬습니다 이거 굉장히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준 게 너무 대단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낮에 디몰도 좋아요. 그래 왔으면 알러비비큐 한번 와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손절의 경우도 많은데 오늘은 있네요. 한 병은 되지. 진짜 외국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허영신과 섹시의 허영신과 섹시가. 아니 너무 예쁜데? 와 존나 예쁘다. 김지옥. 대박 이뻐 여기. 그러면 우리 둘이 걸어오는 거 자연스럽게. 사진이요? 어쩌다보니 길을 또 잃어버려서. 스테이션스를 끝까지 왔다가 나가는 길 못 찾고 다시 스테이션. 그쪽으로 가는 길. 근데 여긴 아직 개발도 덜 되고 정돈이 덜 된 느낌인데. 그렇지. 여기 뭔가 예쁠 것 같아. 여기? 우와 진짜 그림 같아. 하이. 여기는 약을 내가 6개 쓸 필요하다니까 이렇게 줍니다. 이것도 그러면 나눠서 주는 건가? 이게 엠빵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 아닐까? 자 저희는 페어웨이 윗길로 나미빠를 향해 걸어가 보겠습니다. 이 길로 15분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벌써 오르막길인거야? 이거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때 맞아요? 약간 흉가 체험 이런 거 같아. 이랬는데 나미빠가 문 닫았으면 낭패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렇게 멀리 아니었던 거 같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아직도 혁주로 모이네. 거의 다 왔다고? 거의 다 왔으면 안 되는데? 여기 내 나미. 아 여기다. 나미빠. 나미빠. 근데 얘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라고? 하고 어디 있어야 해? 아예. 너무 예쁘잖아.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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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마시지어. 모두가 여기에 만듭스러운. 진짜 맛있어. 미트. 오! 오! 예! 내일은 지젤네일. 아예. S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